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해야 할 작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조립하는 일을 할 겁니다. 저희 팀은 먼저 여기 있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을 건데요. 철근을 모두 옮겨 놓은 후에는 건우 씨가 거푸집 설치팀 반장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거푸집 설치팀에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네, 알겠어요. 작업이 끝나면 바로 보고할게요. 그 후엔 바로 조립 작업을 시작할게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대화 2 서른 박스, 중 자가 마흔 박스. 어? 그런데 소 자가 왜 서른 박스밖에 안 돼요? 네? 서른 박스 아닌가요? 여기 주문서에 서른 두 박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서 물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세요. 벽돌을 옮겼어요. 상품은 모두 분류해 놓았어요? 이제 거푸집 설치 작업이 끝났으니까 철근 조립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조는 철근을 3층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강반장님은 콘크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강반장님, 레미코는 이미 들어왔지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